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성수동 거리입니다. 대낮에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행인들이 전동킥보드를 피하기 바쁩니다. 널브러져 있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아니면 차 지나다니는데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서 좀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걸리적거려서 불편하기는 하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8%는 킥보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르는 아예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금지한 상황.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킥보드가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을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등록 요건에 맞는 업체만 등록 허가를 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제일 간절합니다.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방치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 그리고 업계에서도 일부의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규정을 준수해 주는 서울시는 또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앞 교차로 학생 2명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넙니다. 의무사항인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남짓한 경찰의 단속에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운행만 10건.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여. 하지만 해마다 법규 위반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2021년 7만 3천여 건에서 2년 만에 18만 8천여 건으로 뛰었고 관련 사고 역시 2019년 440여 건에서 지난해 2천여 건으로 급증하며 사망자도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던 10대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은 물론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